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농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집 텃밭에 나와가지고 텃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오일을 이제 한번 이제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일을 이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와이메시 라고 하는 이제 공사할 때 쓰는 철자재를 이렇게 묶어 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단단히 고정을 해뒀어요 어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가시오일을 4개를 심어 놨거든요 저희는 뭐 조선 오이보다는 가시오이가 나은 것 같아 가지고 가시오일을 심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오이에 꽃이 많이 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오이에 보시면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이렇게 달렸죠 자 여기도 여기는 어 크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 지금 한 한뼘 정도 되는 오이가 달려 있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근데 오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많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키울 수 있느냐 하면은 음 일단은 오히려 물을 자주 주셔야 되요 어 왜냐하면 은 오이는 어 여기 보시면 거진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 잘 자랍니다 어 그리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되고 수시로 이제 지금처럼 감을 다시 부시면은 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을 이렇게 따 주시면 어 이유는 어 지금도 여기 보시면 키는 안 크고 이렇게 오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크지요 그러면 키 쪽 보다는 열매를 키운다고 영양분을 다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따 주시면 되요 어 여기 먹을 거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 놔두고 다른 거는 다 따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묶었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열매가 달려야지 어 오이가 이제 곱게 자랍니다 요기 보시면 땅에 대면은 이렇게 와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이제 어느 정도 어 오이 줄기가 이제 클 때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빨 따 주고 물을 수시로 주면은 잘 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유인을 하실 때 끈으로 이제 요기 철사 와이메시에다가 묶어 줄 때는 저희는 원형 결속기로 이렇게 묶어 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좀 높게 해 가지고 어 지금은 안 닿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인을 해 주시면 은 오이에서 요런 어 손 같은게 어 저저절로 감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만 잡아 주시면은 그렇게 뭐 원형 결속기나 끈으로 안 묶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저절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갈 거거든요 아 자 보시면 요구도 그냥 하나만 놔두고 따 줄 거에요 다 따주고 일단 키부터 키워서 이제 유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에 어 달아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자 최소한 뭐 한 뼘에서 두 뼘 정도는 이렇게 어 제가 봤을 때는 다 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래쪽에 있어봐야 제대로 돼도 안 하고 자 꽃을 따주고 열매도 따주고 한 한 뼘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요런 열매들을 다 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요렇게 감으면서 이제 철사를 잡고 올라가겠죠 자 여기도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싱싱 하잖아요 요럴때는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러면 안 줘도 될 거 같고 나중에 이제 많이 크고 이러면은 요렇게 오이와 오이사이에 요쯤에 이제 뭐 복합비료 라든지 그런 걸 주시면은 이제 잘 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이가 빨리 커야지 저희가 이제 뭐 오이 관리한 요리라든지 그런 걸 소박이라든지 요런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열심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이에 열심히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